어 보차 이쪽은 막 됐고 이쪽은 지금 처음보다 비교되어 있습니다 오호 뽑아십시오 더 아니 안 내려서서 타려면 떨리던데? 저 나무 딱 처박히네 아우...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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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서야 우리 좀만 있다가자 어? 삼촌도 간 다음에 가자 아...대방한 사람들이야 뭐라 이거 와 그냥...지마꾸냐 밑에서 다른 사람들 보면 미쳤다 그죠? 우리 마누라도 이해를 못하는데 애랑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아... 슛진아 용서 내라고 이제 가자 고글을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여? 고글을 안 보일걸? 지금 쓰면 고글을 보고 와야 돼 그냥 방법이 없어 어디다 갈지 모르겠어 뒤에다... 이리 와 아휴 안탈겠다 이거 봐 안 빠지겠지? 안 빠져 안 빠져 야...이게 또... 여기서 꼭 타겠다고 또 이러고 있네 여기서도 딱 출발을 해야 된대 아휴... 저 앞에 저 빨간 사이에서 깨끗이 잡고 있던데 아휴... 저..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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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다 화이팅 와 화이팅! 강진아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? 오 화이팅 막 심장 터질 것 같지마 자 갔다 오겠습니다 먼저 가다가 누워있지마 하하하하 화이팅 화이팅 기아가 나이 낫긴 것 같은데? 어 나아줘 야 천천히 가 간넘지 205번 5 4 204번 2 1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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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1 1 2 2 2 3 아 아 불가라지지 고창 풍진입니다 우와 멋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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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파이팅! 괜찮습니다! 파이팅! 오! 아! 가지 말아야 된다! 하... 하... 먼저 하기 쉬워요! 하... 파이팅! 좋아! 파이팅! 빨라! 빨라! 파이팅! 뒤에 사람은 더 빨라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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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